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여러분, 혈관은요. 우리 몸속의 혈액이 통과가 되는 그런 통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관리,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혈관이 막혀버리게 된다면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꼼꼼하게 건강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언제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모르겠죠. 특히 고혈압은요. 만성 질환으로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하고 협심증, 뇌졸중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2대 질환 혈관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갈수록 평균 수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만기가 너무 짧아서 보장 너무 짧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이신 분들요. 오늘 100세 만기 암보험을 정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팁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설명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1-3153-2666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짧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채팅도 가능하거든요. 서울경제TV 채널 유튜브 통해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채팅으로도 소통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주목해 보실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성인 남성분들 중에 지금 술이나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리고요. 남녀를 불문하고 약을 드시거나 유병자분들 계실까요? 그리고 혈관질환 보험 가지고는 있는데 가입한 지 3년이 넘으셨다고요. 그럼 오늘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면서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힌 혈관을 뚫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은요. 누구나 꼭 필요한 혈관 과거 플랜입니다. 내 막힌 혈관에 새로운 길을 뚫어줄 혈관 플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10명한테 물어보면 혈압약 먹어? 물어보면 대부분 아마 7, 8명은 드신다고 할 겁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구혈압약을 먹는데 내가 보험료 준비하자고 하니 혈관 쪽이 위험하다고 비싼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온 보험이 3, 2호 간편 플랜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약을 안 드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마 간편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간편 보험, 조건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의 간편 보험은요. 3, 2, 5였습니다. 3개월 안에 의사가 다시 검사하자, 입원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만 없으면 되고요. 여기서 5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기존의 3, 2호 간편 보험은요. 5년 내 안만한 이었으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으로 이런 보험 상품을 만드는데요. 5년 내 안만 아니면 된대요. 그렇다면 얼마나 조건이 좋은가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제는 조건을 좀 더 달자. 나왔던 게 요즘의 3, 3, 5입니다. 5년 내 안뿐이 아니라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증, 에이즈. 뭔가 조건이 7가지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 7가지 조건을 통과해야지만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 보험료는 낮게 해줄게. 그게 요즘의 3, 3호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3, 3, 5의 3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3, 2호 간편은요. 2년 내 수술이나 입원만 없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건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3, 3, 5는요. 3년 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으면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하고 3년, 보험료가 1년 차이에요. 하지만 약 드시는 분들이 1년 안에 수술, 입원 많이 하실까요?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절약하시려면요. 3, 3호 조건이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3, 3, 5는요. 3, 2호와 표준체의 중간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구혈압약이나 고지혈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다섯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현재 내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환자다. 물론 준비하셔야겠죠. 두 번째, 담배를 20년 이상 피웠다. 절대 못 끊겠다. 이런 분들은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복부 위반이 심각하다. 왜 나이가 들면 복부 쪽에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특히나 출산한 여성 같은 경우는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복부 쪽은 정말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번째,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이 자제가 됐죠. 핑계거리가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운동 안 하는데 점점 더 안 하시죠?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폐경 이후의 여성이다. 사실 폐경이 예전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요즘은 환경 때문에 그런지 폐경이 앞서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과 폐경이 무슨 상관일까요? 호르몬 문제인데요. 이런 호르몬 문제가 혈관 질환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매년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분들한테 여쭤보면 너 어디 아픈 데 있어? 그러면 아니야, 나 너무 건강해. 고혈압 약 한 알만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한 알, 물론 약 한 알로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무신코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한국인의 8명 중에 1명이 고혈압입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이 있다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혈압 하면 연관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일까요? 뇌경색, 뇌출혈을 생각하실 겁니다. 뇌경색은요. 막히는 거예요. 이게 꽉 막히는 거예요. 뇌출혈은요. 혈관이 빵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뇌경색이 많을까요? 뇌출혈이 많을까요? 잘 헷갈리시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변기가 막히는 게 많을까요? 터지는 게 많을까요? 그러면 확실한 답이 되시겠죠.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무려 5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막히는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증인지 아니면 터지기만 하는 뇌출혈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뇌가족력이 만약 혈관질환이다 하면 혈관에 대한 대비는 꼭 하셔야 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청년 고혈압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고혈압. 20대, 30대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30대 남성이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무려 17.9%나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려 그 전 단계죠. 37.7%는 내가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대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전이면 20대가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가정력이 혈압인데, 고지혈인데, 당뇨인데 이러신 분들은 부모님이 혈관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나도 이전인자가 같기 때문에 확률이 높습니다.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나이 들어서나 생기는 병이 아닐까 이렇게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데요. 뇌동맥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동맥류는 뇌에 이런 꽈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MRI가 아닙니다. MRA를 찍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뇌동맥류가 의심되니 사진 한번 찍어보자 했더니 이런 꽈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의사가 묻겠죠. 아, 선생님 보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하고 봤더니 나의 증권에는 뇌출혈과 뇌졸중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뇌동맥류는 코드가 I-67입니다. I-67 같은 경우는 기타 명시되지 않는 혈관질환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뇌출혈, 뇌졸중 증권에서는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단순히 머리가 아파, 약을 먹었는데 듣지를 않아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러 갔을 뿐인데 이런 난감하게 뇌동맥류 진단을 받는다면 나는 당연히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다면 정말 난감한 상태가 될 텐데요. 그래서 혈관질환 하면 우리가 뇌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에 관련된 이런 협심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협심증 환자는요. 10명 중에 9명은 50대 이상에서 발병을 하는데요. 증상은요. 아,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에 통증이 있다. 속이 더부룩하다. 아, 몸에 오한이 나네. 감기인 줄 알고 있다. 병원에 가서 특히 여성분들은 있잖아요. 아,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거를 내가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다가 협심증 진단을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외죠? 지금 보시면 연령별로 협심증에 관련된 비중을 보겠습니다. 50대 18.2%, 60대 31%, 70대 거의 30%네요. 그러면 이 협심증을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계신 분들이 증상이 악화돼서 동맥 경화, 혈관이 굳어지는 거죠. 막히다가 윽하고 협심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협심증 같은 경우는 남자만은 걸리는 질병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50대 이후부터는요. 여성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 보셔도요. 40대부터는 거의 협심증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유전이 아닌 경우에는 발견되기가 드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대부분이 폐경을 하고 있잖아요. 왜 50대 이후에 여성분들이 이런 혈관 질환을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여성한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은요. 인슐린 기능을 저하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내 몸의 방호 역할을 하든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저하돼서 에스트로겐 영양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저하돼서 이런 혈관 질환이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협심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 남자들만 걸리는 질병이 아니야 하고 여성분들은 다른 보장만 준비했다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이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현재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60세까지 진단비를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년만 납입하시면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장 내용 보시면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100만원 연계조건이고요.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허혈성 진단비 1000만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뇌혈관 수술비 1000만원, 허혈성 수술비 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을 보시고요. 뇌출혈과 급성 신근경상만 갖고 있으시다면 내가 보험 가입한 게 90년대라, 보험료가 아까워서 지금 좋은 거는 알지만 아까워서 깨지 못하고 차마 새로운 걸 준비할 생각을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의 보험료입니다. 30세분이요? 만원대예요. 이 만원대에 1000만원씩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40대분도요. 남성분이 3만원대, 여성분 같은 경우 2만원대입니다. 중요한 한참 위험한 날이죠. 50대입니다. 50대 남성분 4만원대, 50대 여성분 3만원대입니다. 그렇다면 60대 한번 보겠습니다. 60대분이요. 1000만원이 되는데 무려 6만원대밖에 안 합니다. 여성분은 4만원대예요. 사실 50세 이상, 60세 정도 되시면 혈관 진단비 500만원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무려 각각 1000만원씩 보장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랜 내용은요. 60세까지입니다. 60세까지 혈관 질환 진단금을 원하시면 무려 2000만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3, 4, 5 조건에 해당만 안 되신다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고요. 수술비, 수술비는 반복 보장되는 거죠. 수술할 때마다 각각 1000만원씩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급성신근경상만 있으신 분들 90년대 증권, 3년 이전, 훨씬 이전 2000년대에 가입하신 증권을 보시면 대부분이 뇌출혈, 급성일 텐데요. 예전 증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꼭꼭 뽑아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납입 면제 조건입니다. 암, 뇌졸중, 급성신근경색증, 80% 상해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이 된다면 보문녀는 납입이 면제가 되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60세입니다. 60세까지 2000만원을 각각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안 오르는 보험료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질환하면 가족력이 아닌 다음이야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요. 혈관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는 데가 없는 거죠. 여기가 고장에 난다면 정말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 갖고 있는 증권을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만 꼭꼭 준비하시면 정말 저렴한 좋은 보험을 준비하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라이플라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암 다음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누구에게만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이런 보험이 아니고요. 정말 누구에게라도 다 필요한 게 바로 혈관질환 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고 가입을 한다는데도 조금 병력이 있거나 약을 먹는다고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겠다고 해도 보장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가기가 가장 힘든 게 혈관질환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나이가 60까지 되시거나 혹은 병력이 있으면 진단비 50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병력이 있어도 그리고 나이가 60세까지도 무려 받아갈 수 있는 특별한 보험 상품이라고 하니까 지금 증권 한번 꺼내보시고 한번 비교해보시고 연락도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혈관질환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문자를 넣어주시고 계신데 안수연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090님께서 이미 혈관질환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그런데 이분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고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좀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아까 제가 뇌 동맥류 예를 들었지만 뇌 동맥류 같은 경우는 코드가 아예 60세입니다. 뇌졸중이나 뇌경색, 뇌출혈 이런 진단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보장에서는 전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100% 뇌혈관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관련된 질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장 관련된 질환이다 하면 대부분이 협심증이기 때문에 이런 협심증과 또 뇌에 관련된 모든 이런 질병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허위성 진단금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거야말로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한 필수 보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3, 4년이 지나가지고 그 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들고 계신데 그대로 계시면 안 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범위가 가장 넓은 진단비랑 수술비로 꼭 저렴하게 추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2848님께서 진단비랑 수술비를 꼭 같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전문가님 꼭 같이 준비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네,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한 번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발생하면 연구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뇌나 심장 관련돼서 수술을 또 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수술비가 같이 있으시면 진단비에 비해서는 수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갖고 가시는 것이 더 보험료 면에서도 보장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보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이면 진단비랑 같이 수술비 저렴하게 같이 가져가는 게 너무나 유리하다고 하니까 혹시 진단비만 있으시다면 저렴하게 부담없이 수술비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 통해서도 많이 소통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거북이와 두루미 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20대이신 것 같아요. 20대에 들면 좋은 보험은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걸 보니까 이제 막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20대라면 어떤 보험을 추천해 주실까요? 네, 20대면 얼마든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보험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이 20세까지만 가능했지만 요즘은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하고 성인 보험의 차이는요. 남인 면제인데요.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암이나 뇌졸증, 급성, 신근경색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가 암이나 유사함, 뇌혈관, 허혈성 이런 식으로 보장의 범위가 큰 거에 대한 납입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거북이와 두루미 님 지금 20대이시니까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으로 또 오늘 소개해드린 혈관 질환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장들 지금 미리 챙겨 가시면은요. 만약에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만 싹 받아가는 납입 면제의 기능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빠르게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에이 강의 시간을 함께했고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렵고 조금만 약을 먹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어렵다는 2대 질환, 혈관 질환 보험을 저렴하게 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팁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가입이 거절될 거다. 혹시 좀 예전에 2대 질환 보험을 가입해 놓으셨던 분들도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새롭게 2대 질환 보험 가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통해서 저희에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종료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전은요. 100세 만기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은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명불허전 인기보험 1위가 암보험이잖아요. 요즘도 사망원인 1위가 계속해서 암인 거예요? 네. 계속 암입니다. 발생원인, 발병률도 굉장히 높고요. 사망원인도 1위가 압도적으로 1위로 암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하고 또 해도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하도 들으셔서 기회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0세 만기 암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목을 딱 보시면 내 보험도 100세 만기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증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요? 괭신되면서 100세인지 그냥 일정 기간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는 100세인지 이런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증권에는 100세라고 써있는데 내가 100세까지 유지를 못하는 보험이라면 100세가 아닌 거네요. 아닌 거죠. 계속 괭신되면서 되는 100세는요. 100세까지라는 게 아니라 거의 100세까지 제가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죠. 100세까지 돈 내라는 보험.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요. 일정 기간 납입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100세까지는 보장만 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도 그런 암보험 가입하고 싶어. 하지만 비싸. 가격이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 정말 획기적인 보험료로 추진한 보험이 있어서 제가 따끈따끈한 걸 들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나 따끈따끈한 보험인지 만나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정 기간만 딱 내고 정말 100세까지 보장만 받는 그런 암보험을 또 저렴하게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계시고 또 남성분들도 계시거든요. 각각이 많이 걸리는 암이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딱 찾아보니까요. 남성, 여성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걸리고 연령 대비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 암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체 암 환자 중에 50%가 1기 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우리가 일반암 진단금, 유사암 진단금, 소외감 진단금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내가 가입되어 있는 내 보험 증권에 1기 암은 도대체 얼마를 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표로 보시면 남성, 여성 갑상선 암이 1위로 나와 있는데요.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현재 유사암으로 빠져 있습니다. 유사암으로 빠져 있으면 그만큼 조금 불리해진 거네요? 예전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금의 10% 내지 20%만 유사암 진단금으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을 내가 가입돼 있어, 난 든든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과연 갑상선 암, 우리나라 지금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발병이 걸리는 이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5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증권 펼쳐보셔야 됩니다. 만약 10% 내지 20%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밖에 지급받으실 수 없는 보험입니다. 아니, 내가 5천만 원을 가입해 놨으니까 당연히 가입해 놓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5천만 원 암 걸렸으니까 받겠지 라고 했는데 암에 걸렸는데 500만 원밖에 안 주면 저는 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보험이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셔서 굉장히 많은데요. 옛날 보험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최근 늘어서는요. 유사암이 특약으로 딱 빠져 있어요.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유사암을 내가 진단금을 얼마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금 얼마? 유사암 진단금 얼마?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일반암 진단금 이렇게 통틀어서 돼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일기암이 5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암 환자의 50%가 일기에 지금 검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진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기암 이렇게 유사암에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된다면 예전에 가입되셨던 분들은 그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10%에서 20%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보험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나이대별로 한번 발병 순위를 한번 봤죠. 그랬더니 지금 10대부터 60대 쭉 보시면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순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위암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사암으로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위 같은 경우에 유방암인데요. 60세 전까지도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남성들도 유방암에 걸리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남성분들은 안 걸리시는 암이 아닙니다. 유방암인 경우에도 소액암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암은 그럼 뭐야? 유사암도 헷갈리는데 소액암도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치료비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암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가?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경제적 요인이 가장 컸죠. 그렇죠.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요즘은 조금은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시니까 그 다음 돈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암에 걸린다고 해서 사망을 할까 봐 겁내시는 게 아니고요. 어? 치료비 어떡하지? 내가 일 못할 텐데 그럼 치료받는 기간 동안 생활비는 어떡하지? 이 걱정이 가장 컸고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적인 요인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육체적으로 내가 겪어야 될 치료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암보험일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 치료비가 어느 정도 드나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 정도 들어요? 얼마 정도 들까? 평균치를 한번 따져보니까요. 위암이나 폐암이나 췌장암이나 이런 특수한 암부터 유사암, 경계성 종약이라든지 이렇게 1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평균 치료 비용이 토탈 많이 드는 암, 적게 드는 암 합쳤을 때 평균치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가 되죠. 평균치가 3천만 원. 그럼 그것보다 더 들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 분들이 갑상선 암 수술에서 2박 3일 병원에 태어나셨다고 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주변에 한두 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분들도 치료비로 1천만 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 뭐죠? 치료비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을 못, 기간, 어쨌든 경제력을 좀 잃어 잃는 잃는 기간들이 있겠죠? 그러면 생활비는 여기서 간병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빼놓고도 3천만 원. 그런데 과연 암 진단비도 이 이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진단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비용이죠. 그러니까요. 비싸잖아요. 네. 아마 비용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연령별대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그냥 갱신형으로 10년 갱신 내지는 20년 갱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건데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요즘 계속 백세시대, 백세시대 하는데 암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고혈암이나 당뇨, 고지혈 이런 것처럼 그냥 약만 드시면서 그냥 쭉 유지를 하시는 것처럼 어떤 암이라는 질병도 이제 치료만 받고 평생 함께 가져가야 되는 그런 질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포함해서 치료비를 좀 든든하게 가지고 가지고 싶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암 진단금이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사이에 껴있는 소외감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산암 그러니까 여성, 남성, 생식기암들이 가운데 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부 다 유사암이나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다 오이 안에 들어있는 암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암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입되셨던 증권에서는 10% 내지 20%만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최근에 만약에 가입을 해두셨다면 유사암 진단금 얼마라든가 이렇게 특정적으로 특약으로 가입을 해두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소외감이나 유사함은 좀 적게 책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진단금을 받을 때는 소외감이나 유사함으로 받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권을 꺼내서 우리가 그냥 진단비가 얼마다 이것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소외감이 일반함에 포함되어 있는지 유사함 진단비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죠. 예전에 가입된 보험이라고 해서 난 좋은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 괜찮아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권 밑에 깨알같이 써있는 쬐끄만 글씨로 소외감은 몇 퍼센트를 내 증권에서 몇 퍼센트를 주는지 또 유사함은 몇 퍼센트를 주는지 이걸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요. 소외감을 모두 일반함으로 포괄을 합니다. 전부다 일반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전부다 일반함으로 포괄을 하고요. 소외감 뭐 이렇게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 일반함으로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유사함 같은 경우에는요. 또 한 덩어리로 또 하나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상선 자주 일어나는 1위 암인 갑상선 암이 포함되어 있고요. 암의 1기라고 볼 수 있는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 그리고 기타 피부암 등이 여기 유사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 빈도가 높은 암도 최근 들어서 지금 회사업계가 살짝 열려 있어요. 살짝? 잠깐 열려 있어요? 네. 잠깐 열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열린 그 증권으로? 가져와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만나볼게요. 과연 일반암 안에 소외감이 들어있는지랑 그 유사함 살짝 열려 있는 그 증권까지요. 좀 좋은 것만 몇 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일반암 천만원, 유사함 천만원. 만약에 예전 보험 같았으면 5천만원 가입되어 계셔도 유사함에 500만원 정도밖에 수령을 못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일반암에 천만원, 유사함에 천만원 이렇게만 넣어도 40대가 15,000대입니다. 60대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5,000원대죠. 그리고 2천만원, 2천만원, 일반암도 2천만원, 유사함도 발병 확률이 높은 유사함도 2천만원 이렇게 했을 때 40대가 돼도 3만원대, 그 다음에 60대에도 3만원대 남성분들은 5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이게 갱신 보험료가 아닙니다. 갱신이 아닌데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네. 일정기간 내고요. 20년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50대나 60대 이렇게 되시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1천만원, 2천만원 넣는 것도 거의 4, 5만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좀 꺼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가입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20년 납입, 100세 만기 상품이에요. 금액 오르지 않고요. 20년 동안 꾸준히 납입을 하시고 중도에 또 납입 면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소외감에 걸려도 납입 면제가 되죠. 일반함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외감이 걸려도 납입 면제가 되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계산하기 쉽게 제가 금액은 좀 작게 평가를 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플랜도 있네요. 그래서 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비사를 또 예시를 했는데요.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90세 만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100세 만기로 하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90세 만기로 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일반함 2천만원, 유사함 2천만원, 똑같은 금액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40대가 5만원대, 4만원대고요. 60대는 8만원, 거의 9만원대죠. 8만 9천원이니까 6만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플랜에서 보여드렸던 것보다 지금 B사가 지금 90세 만기기 때문에 훨씬 더 10년이 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훨씬 더 비싸죠. 그러네요. 그럼 A사랑 B사, 이제 A사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비교를 좀 표로 해볼까요? 네. 가입 연령 같은 경우에요. 똑같이 이제 15세부터 가입이 되세요. 가입이 되시는데 A사 같은 경우는 70세까지입니다. B사 같은 경우에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일반함 진단비 1억원 가능하시고요. 동일합니다. 유사함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별로 약간 차등이 있긴 하지만 유사함 진단비 3천만원까지 A사 가능하시고요. B사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예전에는 합산한도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사해서 유사함 진단비를 3천만원 이상은 넘지 못해라고 했었는데요. 현재 잠깐 풀려있습니다.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3천만원 유사함 진단비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추가 가입하실 수 있고요. 걱정되는 1기 암을 보장을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이런 분들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 양 회사가 똑같습니다. 현재 또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요. 표적항암 치료비 많이 나와 있잖아요. 표적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요. 각사 5천만원씩 1년 때별로 최저 1천만원까지 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확연하게 그냥 설명만 들어도 오늘의 정답은 A사잖아요. A사 암보험을 암보험 처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나도 리모델링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유사함이 너무 적게 예전 보험으로 10년 전에 드러났어, 5년 전에 드러났어, 20년 전에 드러났어 하시는 분들 유사함 진단비 굉장히 적게 책정돼요. 그러니까 1기 암을 좀 든든하게, 왜냐하면 건강검진 때문에요. 요즘에는 1기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0.5기에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장 좀 더 챙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100세까지,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60세 만기라든지 80세 만기 보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100세까지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료 자체가 거의 20년 갱신형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막론하고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A사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도 천만 원, 천만 원. 그러니까 일반암 천만 원, 유사암 천만 원만 했을 때 70대 여성분이 한 17,000원대, 남성분이 한 3만 원 정도면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기 바른 암보험. 오늘 있으셔도 없으셔도 꼭 필요한 암보험. 정말 저렴한 플랜 소개해 드렸는데 이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이 아니라 비갱신 보험료인데 마치 20년 갱신 마냥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암은 증권 이수도 꼭 보셔야 되는 게 소외감도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보험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통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증권 한번 열어보세요. 500만 원에서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없으실 텐데 지금 잠깐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암보험,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면 지금 유사암인데도 무려 3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아볼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하니까 얼른 전화 주셔가지고 유사암까지도 꽉 채워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은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는요. 공북북팔님께서 지금 바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치매보험의 준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한 문의인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자, 치매보험 가입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좋을지 오늘 안수연 전문가님,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요즘 치매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심 또한 많은데요. 치매보험을 고려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증에서 많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중일 때 많이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손해보험 쪽에 가입을 하신다면 경증 관련돼서 보장을 크게 갖고 가실 수가 있고요. 단, 단점은 생활비가 보통 5년 정도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고요. 생명보험 쪽에 치매를 준비하신다면 경증에 대한 진단금은 작지만 중증일 때 생활비를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치매가 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인지요. 경증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원하시는 치매보험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게요. 내가 치매 초기일 때부터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중증 치매 많이 받을지에 따라서 생명보험사 상품 혹은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전문가와 함께 잘 골라보시면 초기 때도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 볼게요. 0989 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도 준비가 필요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신 거 보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은희 전문가님 이거 운전자 보험 가입을 꼭 해야 되는 걸까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일반 아시는 분들은 거의 영업용을 운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요. 일반 분들은 자동차 보험, 자동차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하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하고 같이 합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민사적 합의를 위한 보험.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 주는 보험이죠. 상대방에게 다쳤을 때 어떤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 줄 수 있는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 자신을 위한 보험입니다. 내가 큰 피해를 입혔을 때 6주 이상 만약에 진단이 나오게 되면 형사 합의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형사적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책임을 져 줄 수가 있고요. 또 벌금이라든지 큰 과실을 13대 과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과실들을 저질렀을 때 벌금을 또 대신 납부를 해 주는 역할 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을 때 또 변호사 비용을 해 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건 어떤가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모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에 민식이법 이렇게 나와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그냥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서 있는데 와서 부딪혀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운전자 보험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도 헷갈렸거든요.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 있으셔도 운전자 보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꼭 각각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니까 지금 운전하시는데 혹시 자동차 보험만 있으시다면 꼭 가입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민식 시행으로 인해서 더 중요해졌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3231님께서 또 지금 실시간으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입원비 보험을 준비하려고 알아봤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안수연 전문가님 입원비 보험은 비싸고 또 그래서 가입을 안 하자니 입원을 해도 또 비싸잖아요. 어떻게 좀 저렴한 방법 없을까요? 네, 입원비를 준비하고 싶지만 비싸서 포기하신 분 가능합니다. 사실 입원비 같은 경우는 포기하는데 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죠. 아, 실비가 있는데 뭐 입원비까지 굳이 하지만 있으면 좋은 게 입원비입니다. 입원비 보험을 선택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주로 가는 병원이 병원인지 종합병원인지 상급병원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만약 주로 가는 병원에 입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급병원이면 요즘 사실 뭐 일주일 안에 거의 퇴원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병원을 포함하는 종합병원을 가입하실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입원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입원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백내장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의 쪽으로 하거나 이런 질병에 관련돼서 특정 질병에 관련된 입원비를 준비하시면 그냥 첫날부터 180일 첫날부터 120일 이런 보장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 개인에 맞춰서 입원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주차비 아깝듯이 뭐 치료비도 아니고 수술비도 아니고 입원만 했는데 큰 돈 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비만 믿고 있다가는 자기 부담금이 또 입원을 했을 때 크게 나갈 수 있으니까 저렴한 입원비 보험 저희와 함께 알아보셔가지고 첫날부터 보장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오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작은 군종 작은 군종 수술을 하셨는데 구혈압이랑 당뇨도 있으시대요. 이분이 지금 수술비 보험에 가입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약까지 먹다 보니까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수술도 하셨고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신데 수술비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병자 보험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죠.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신근경색이 있느냐 없느냐.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있는가 없는가. 3개월 이내에 추가 진단이나 소견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부합이 안 되셔야지 가입이 되시는 건데요. 약 먹는 건 질문이 없으니까 당뇨약을 드시든 고혈압 요약을 드시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충분히 수술비라든지 진단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근종 제거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랬으면 아마 검진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근종 제거를 하셨거나 아니면 입원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여기기 때문에 수술이죠.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3.25 간편 보험에는 건강제 보험보다는 좀 달리 약간의 예외 질환이 있는데요. 용종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근종 아니면 백내장 같은 이렇게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 정도는 예외 질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런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근종 수술인 경우에는요. 예외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3.25 간편 보험이나 3.35 간편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지금 약을 드시는 거 특별히 상관이 없고요. 얼마 전에 자궁근종 수술을 하신 거는 3.25나 3.35 간편 보험, 보험들을 저희 전문가분들과 잘 찾아보시면 가입을 수술비도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펀들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딜리구 더욱 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본인의 보험 정보는 투자자flies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